4년 동안 잊고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 맞다 우리는 2월 29일에 처음 만났었지 2월만 되면 네 생각이나 4년 만에 돌아오는 그날인데 왜 나는 매년 네가 생각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생각했어 깨진 것 밑에는 눈물 자국만 남아있는걸 지금 널 잊는다고 해도 결국 4년 뒤에 또 생각나겠지 올림픽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뭔지 왜 4년마다 내 기억 속으로 돌아오는지 우리 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생각했어 깨진 것 밑에는 눈물 자국만 남아있는걸 29일 이후 오래되지 않아 유리컵에 금이 가득 우리 관계도 금이 갔지 이미 깨져버린 유리 우리 네 사랑을 채울 수가 없었어 아무리 마음을 줘도 채워지지 않았어 2월 29일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행복해 5일 후 3회 2회 3회 3회 아멘